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5382명, 경북 4668명이 발생했습니다. 대구에서 9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475명으로 늘었고, 경북에서도 9명이 숨져 누적 341명이 됐습니다. 대구의 병상 가동률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58.7%, 중증병상이 71.7%이고, 경북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47.9%입니다.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대구 3만 4,492명, 경북 2만 5,577명이고, 이 가운데 대구는 19.1%, 경북은 19.8%가 집중관리군입니다. 오늘 오후 4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대구 5,592명, 경북 6,695명입니다.